WCC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보금주의연맹, 세계오순절협의회, 로마교황청 등 4개 단체가 날로 심해지는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WCC 등 4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모임을 갖고 이슬람국가 IS와 보코하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자행하고 있는 기독교인 박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세계 전역의 교계단체와 연계해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차별과 박해, 순교와 관련해 불분명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 자료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라크 등 4개 기독교 박해 국가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열리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국제회의에 참석할 대표의 절반을 박해를 경험한 교계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대표들은 정치적, 신학적 이후로 갈라졌던 기독교계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모임은 기독교인의 차별과 박해, 순교를 주제로 내년 개최되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국제회의의 사전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